숙이가 뜨고 나서 숙아 얘기해줘 봐 그러니까 돈을 이제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얘가 이제 빵 뜨고 나서 내가 돈이 되게 많아 보이나 봐 내가 얼마, 얼마 빌려달라 또 무슨 사고가 나는데 뭐 빌려달라 쭉 계속... 지인이 아는 사람들이? 아는 사람도 있고 건너 건너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메세지로 메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땡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한 번 어느 날은 시간이 남아서 그걸 계산을 쭉 해봤어 이렇게 쭉 30억이 필요하더라고 아니 30억이 필요하더라고 다 빌려주려면? 다 빌려주려면? 30억이 필요하더라고 숙이가 너무 귀엽다고 뭘 왜 이렇게 샀냐고 하냐고 또 계산을 썼어 아니 쟤는 독특해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지 얘네들 다 빌려줄 수 있나 와 진짜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나 그렇게 생각해 그냥 돈 있잖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 게 맞아 얼마 있는지도 얘기하지 말고 얼마 버는지도 얘기할 필요 없고 나 영자가 다 아는데 아이씨 두루는 진짜 오래 가셔야겠어요 잘